뭐 시켜 다녀? 뭐 시켜 다녀? 나는 점점 119.99 오버테일이 있는 것 같아 뭐지? 메트로 놀래? 오, 대박이다 깜짝이야 미니스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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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스 워우 스쿨스 위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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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끄러져 으으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아 상관했다 어 미끄럽습니다 아 나 지금 미치겠어. 빨리 가야 될 것 같아. 아, 시간보다 아픈데요? 야, 길이 엄청 많다.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 딱 창동 5호리까지 가는데? 그렇게 가야겠다. 빈길로 가졌습니다. 길이 근데 되게 헷갈리게 되어있다. 이어지는 이어지. 이리로 가자. 오른쪽은. 오른쪽은 아니라고? 야, 다 내려왔어. 완전 실패. 이리로 한번 더 아침때로 다 뺴고 거칠게요. 비빔딩은 더 지나면odel.. 오기가 너무 많아서 고 Original에 있는 갔을 때 엉덩이 가볼까? 네, 오기죠. 그래서 못 가졌다. 리로 다시. 왜 여기 물기를 이렇게 많지? 스파.. 스파에다가 물기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. 길을 모르는 관계로 스파을 물기를 스파.. 스파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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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은 본의 아니게 그냥 햄버거 쪽으로 그냥 다녀요. 아침부터 지금 점심인데 유키지나 점심까지 오래오래 탔는데 마지막에는 밥버거입니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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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